스크림 걸어주고 김양환, 샤클라 워척 메가 빼줬습니다. 호운 펌 페이크 쏩니다. 터스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반도 툼 맥퀴레스 본인의 힘을 랜덤 크루 보여줍니다. 맥퀴레스의 짐승같은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꼭바로 공개권이 뒤바뀌었어요. 케이트가 뺏어냈고요. 양홍선 들어오자마자 찔러 넣어줬습니다. 맥퀴레스 올라가는데요. 백점 그리고 반칙! 감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패스미스 후에 상대팀한테 바스켓 카운트를 주는 파울을 했습니다. 이광재 선수가 재빨리 나와서 스틸을 성공했고요. 양홍선 거쳐서 맥퀴레스까지 마크하던 SK의 반칙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상에 좀 더 완치가 되고 나서 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K팀과 압박을 통해서 기회를 가져왔고요. 3점 불발됐습니다. 맥퀴레스 골밑에서 득점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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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